양배추채를 이용한 간단요리 2탄 완전 간단하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식으로도 딱인 레시피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주요재료는 양배추채와 계란 하나 프라이팬에 양배추채 깔고 가운데 계란 하나 떨어뜨려 올리브오일 1분의 1 작은술과 물 1큰술을 불러서 약한 중불에 수건 덮어 5분 이상 익혀주세요 각자 좋아하시는 계란 반숙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오래 익혀주셔도 됩니다 요리할 때 주물팬 하나면 돼서 철거지거리도 적어요 먹기 직전에 취향에 따라 간장 또는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밑에 깔린 양배추는 고소하고 위쪽은 식감이 살아있어 맛있는 계란의 단백질과 어우러져 엄청 든든한 향기가 된답니다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